오늘은 비닐봉지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니라 앞에서 보셨던 장작구이 통닭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뜯어볼까요? 흠.. 귀 졸졸하지 않나? 아 뜨거워 여보 자기 손이 너무 커서 병아리 같나 보여 이거 누가 장난 아니다 같이 먹자 아 뜨거워 와우 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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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아 아 아 낫긴 한다 좀 다를게요 좀 다를게요 좀 다를게요 그 일반 후라이트나 이런거는 튀김가루가 바삭하잖아요 근데 얘는 껍질이 바삭해 괜찮아요 그냥 껍질을 보면 생닭 그냥 꽂아놓거든 나도 날개 해줄까요? 네 나같이 껍질 한 번 두 열 숟가락으로 아예 내다야 돼서 질 수가 없어요 와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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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맛있어요 안에 밥도 들어있네 아 아 아 아 어디 붙었어 어디 붙었어요? 아니 그러면 옛날에 드라마 중에 유남매 유남매라고 알아? 유남매 아 몰라 그거 네 내용이 뭔 날? 전체 후회해 남의 얘기야 장미이가 엄마고 아마 본 적은 있겠지만 기억은 아 별로 나에게 그렇게 기억에 남는 드라마 아니었던 것 같아 아 아니야 약간 드라마가 생각이 나서 내가 지금 전쟁 끝나고 그 배움 속에서 먹고 있는 그런 사람 같아요 이게 처음 먹는 사람 같아요? 아 이건 처음이지 아 그건 그렇네 응 좋겠다 자기는 여러 번 먹어본 사람처럼 먹어서 아 자기가 좋아하는 닭가슴살은 여기가 닭가슴살이지? 아 앗 뜨거 앗 뜨거 포크 가져올게 아 앗 뜨거 앗 뜨거 앗 뜨거 되게 부드럽다 닭가슴살 닭가슴살이 퍽퍽하지가 않고 되게 촉촉해요 아 앗 뜨거 앗 뜨거 하 좋은 자리뱃지 앗 우삼 아 음 음 음 으음 앗ت 앗 뜨거 아냐 음 음 음 음 음 쇼 삼계탕 냄새 안에서 막 내가 들을게 뜨거워 껍질이 맛있다 그치 껍질 먹어야지 흔들었어요 이거 흔들었어요? 여러 번 흔들어야지 괜찮아 맛있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 진짜 진짜 10년동안 여기서 닭창 살만하네 그치? 이거 얼마라고? 나눠 이거는 1인 1 닭이야 그러네 식사 대용으로 밥도 먹고 저거 젓가락 있잖아 아 미안 동네시로서 좀 닦고 젓가락으로 드셔 근데 이런건 뭔가 손으로 막 뜯어 봐야지 더 맛있는 것 같아 여보 밥이잖아 근데 이거는 아 인도사람들 무시해 지금? 인도 아니잖아 지금 여기는 아니 인도사람들 무시하냐 인도사람들 우리나라에서도 손으로 먹어 죄송합니다 사람 무시해? 아니요 맨손으로 안 먹냐? 아니 중남맨손으로 안 먹냐? 안먹어 이거 발라야돼요 여기가 뭐 무슨 부위야? 여기 맛있다? 먹지가 다리에 연장선? 먹지 그런거 같죠 먹지 오늘 후배가 교춘치킨 뭐 뭐지? 레드 뭐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데 정확히 알아봐야죠 어 정확히 알아봐야지 근데 뭐 레드 이런게 뭐 하나밖에 더 있겠어 근데 뭐 어제 먹었는데 지금도 먹고싶다면서 아 진짜? 그럼 먹어야겠다 근데 치킨은 진짜 한달 한 번 막 먹기로 했는데 맞어 치킨은 좀 많이 먹어 어 음 음 어 이게 간이 고쳐서 나왔어 아 간이야 이게? 어 다개간 어 보여줘 이렇게 따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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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깔이 많아요 으.. 먹으려할까? 싫어 으… 으음 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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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음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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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겹살에 삼겹살 이렇게 많이 팔잖아 이런 종류에서 근데 이거는 되게 월등히 냄새 향이 막 풍부하니까 왜냐면 다른 데는 그냥 전기로 굽는데 여기 밑에 진짜 나무를 때더라고 그게 참나무 그렇게 써있잖아 월등히 맛있네 이런거 막 두마리에 만원 이렇게 팔잖아 아 두마리에 만원 이렇게 근데 그렇게 길거리에서 파는거 별로 안좋대 옛날에 고기 나왔는데 돼지고기 등급불과 반장파드 그런걸로 한다고 하더라고 맞아 암무지 우리 동네에도 그거 목살 뭐 사인물에만 이렇게 해서 구입하는거 종종 먹거든 근데 먹어보기는 싶은데 좀 찝찝해서 좋은거 맛있네 사인물이 심한거 같아요 먹는데 정신이 빨려서 얘를 신경을 못쓰고 있었어 나 낡았었어 언질 좀 해줘요 내가 이거를 사면서 아저씨한테 아저씨 둘이 먹을건데 한 마리가 나을까요? 두 마리가 나을까요? 이랬거든 그건 보통은 두 마리 먹어 이럴거 아니야 근데 아저씨가 아 이거 두 명이 먹는데 뭘 두 마리나 먹어 그냥 한 마리 먹고 맛있으면 또 사과 막 이러시더라 두 마리 한 번에 먹으면 맛없다면서 아 대박이다 한 마리 먹고 또 사과를 진짜 자신감 있는 아저씨네 그치?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 그 이게 약간 부족하게 먹어야지 맛있지? 아 나도 먹고싶다 이러지 막 배 터실때까지 먹으면 딱 뭔가 먹고싶은 생각 잘 안들잖아 맞아 맞아맞아 그래서 아 역시 이 아저씨가 장사한도 보내본 아저씨는 아니구나 괜히 10년 하시는게 아니구나 밥 드세요 그 미용실 맞은편에 있는 그 구운 치킨도 맛있다고 그러던데 아 새로 생긴 새로 생긴 편은 아닌데 그 저번에 샌드위치 먹었던 데 있잖아 거기 옆에 있는 한집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뭔가 그 닭의 향이 잘 배어있어 밥에 건강식 먹는 치킨이야 지금 건강식인데 뭔가 닭볶음밥 같은 느낌 쟤름 끝났어 수명이 다했어 너 죽어 응 그냥 달아요 지락을 하고 있는거야 아 맛있다 밥 젓가락에다 먹기 편할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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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is Korean traditional 알코올이라고 해야되나 막걸리 또 Uhh 짜뻥 오 근데 잘어울리는거같아 어 나 이후로 찍어놓고 smooth 이게 치킨이 아니라서 오랫수도 있어 아 알아서 닭개장삐이잖아 아 맛있다 벌써 20분이 넘었네 이제가 왜 이렇게 빨리 가지? 내가 해치해줄게 대박 이거 이거 껍질 맛있겠네 껍질도 잘아먹는 거에요 우리 다 껍질 이렇게 먹다니 와 그 냄새를 향해 대박이다 아니 살보다 껍질이 맛있어 약간 꼬바에서 꼬바하면 베이징 턱이 껍질이 맛있잖아 오케이 그냥 그렇고 기름이 싹 빠져가지고 진짜 맛있네 껍질도 다 말지가 껍질이 안만나 뼈 제가 저번에 주셨던 것 같아 어디서 하려고 했지? 엉덩이?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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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게? 옆구리? 아니야 뭔가 설명할 수 없나 잠깐 허리랑 엉덩이 사이 허리랑 허리랑 엉덩이 사이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게 있다니까 아 그래 다리보다 더 맛있다 엄청 맛있어 근데 아 즈읏 하 나 인도 사람이야? 진짜? 내 인도 사람이야? 진짜? 내 인도 사람이야? 내 인도 사람이야? 나 피부꺼 먹는 거 볼 때부터 알아봤어야지 내 인도 말은 뭔데 뭔데? 압살라 말라고? 아니 너 말이야? 아니야 몰랐는데 진짜 몰빵을 줘야겠다 아니야 괜찮아 젓가락질 잘해요 한국말도 잘해요 한국사람할게요 여보 난 기다 손가락으로 먹으니까 극혐 지금까지 안고 있었어요 내가 다섯 손가락으로 먹은 건 아니고 닭을 해체하다 보니까 닭을 해체하다 보니까 밥도 다섯 손가락 왜 우리같이 도구적인 인간이 왜 도구를 안 쓰고 나 생각을 해봤는데 내 유전자야? 왜 아랍쪽 유전자가 있나봐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말고 아니 딱 체형보면 아랍쪽이잖아 피부 색깔 뭐 치킨 분 맨손으로 먹는 거 더 웃겨 죄송합니다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둘이 먹으면 괜찮아 나 막 잡으면 되니까 자기가 욕먹을까봐 그래 미안해요 사람들한테 대신 남들이 욕하는 거 내가 듣고 싶겠어 아 근데 저번에 누가 손가락 말지 말라고 그러니까 한번 다행히 착한 분들만 보셔가지고 다행히 다행히 치킨 분 맛있다 오늘도 설거지 하셨네요 오늘은 장작구이 통닭을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이거는 어디 먹고싶다고 사먹기가 애매하다 그치? 나도 처음 봤는데 여기 와서 서울시 강서구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습니다 화곡역 근처에 있어요 뭐 이렇게 하면 아 근데 그것도 작게 내면 안 돼 아무튼 네이버 검색하면 나오겠지 뭐 혹시 혹시 근처 지나갈 일 있으면 이거는 좀 추천 진짜 너무 자세하게 얘기하지만 이거 영상 보여주면서 아저씨 네 저 이거 홍보해드렸는데 닭 한 마리 더 주세요 닭으로 맞는거 아니야 사 먹었냐 네 제 돈 주고 제가 사먹은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좀 진작에 사먹었걸 우리 한 번 더 사먹자 이사가기 전에 월요일날 먹을거야 생각하고 있었죠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